자 즐거운 가을입니다. 놀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계절이죠. 자 즐거운 일, 좋은 일 많으시기 바라고요. 오늘 시장에 나갔다가 오늘 좀 독특한 모양의 요리용 스폰을 한번 구입해 왔습니다. 꽤 크고 무게도 좀 나가고요. 또 뭐 스프리라기보다는 거의 뭐 주걱이나 국자에 가깝죠. 자 어떤 것이든 즐거운 악기로 만드는 우리 실전단지 가락연구회입니다. 즐거운 트로트 한 곡 연주해 보겠습니다. 잘하자. Ms. 신나게 마지막까지는 사랑이 아닌 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한 내가 내가 하고야 철없이 흐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는 못 감당할 거네 하나 둘씩 없어진 꿈같은 사연 어떤 딱딱한 물건이든 예쁜 소리가 나는 것을 골라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즐겁게 연주하는 우리 실전반주가락연구회 북이나 장구나 꽹관이나 이런 것 아끼는 물론이고요 세상의 모든 물체들을 다 즐겁게 사는 톱으로 만듭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실전반주가락연구회 어울림은 인천 계산동에 있습니다 자 노래하는 분들 음악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얼핏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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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